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뉴스레터 또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깨비 뉴스 228호에서는 LA 지역의 명산이죠, 마운틴 볼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구글에서는 마운틴 발디라고 한글로 표기하는데요. 겨울에 많은 눈이 산 정상에 쌓이면 흰머리 수리가 떠올라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난주 간추린 뉴스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실종됐다. 5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주중앙일로에서 단독으로 그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마운틴 볼드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먼저 눈 덮인 겨울산에서 길을 잃은 75살의 시니어가 생존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운틴 볼드는 LA에서 보면 동북쪽에 위치합니다. 행정구역상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샌게이브리얼 산맥에 있는데요. 산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은 해발 3068m, 만 64피트에 달합니다. 참고로 한라산은 해발 1950m, 백두산은 2744m입니다. 산 정상은 LA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산의 정식 명칭은 마운틴 샌안토니오입니다. 등산 거리는 11.5마일, 등반고도는 3900피트, 소요시간은 7시간, 난이도와 선호도는 둘 다 5점만쯤에 4점입니다. 그만큼 험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겨울에는 세계 유수의 최고봉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훈련장으로 자주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산행에서 실종되거나 숨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인 희생자도 적지 않은데요. 올해 초에도 공인회계사인 한인 남성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에서 그것도 폭설이 쌓인 추운 산 속에서 58시간을 버티며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올해 75살인 정진택 씨인데요. 정 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 마운틴볼드 정상 등반에 나섰다, 길을 잃고 실종됐다, 구조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동상치료 병원에서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정진택 씨는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강풍에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는데 마운틴볼드 정상 인근 능선에서 길을 잃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도저히 내려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내려가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 두 나무가 달라붙은 줄기 아래쪽에 밤을 지새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눈 구덩이를 판 뒤 백팩을 깔고 누웠어요. 온기를 유지하려고 웅크린 채 밤새 한잠도 못 잤죠 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침착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밤에 체온 유지를 하고 버티면 낮에 다시 걸을 수 있고 구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운틴볼드의 겨울은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날씨는 강풍과 눈 때문에 시시각각 변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울면 방향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씨도 정상에 오른 뒤 내려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길을 알 수가 없어 일단 해가 떠 있을 때 안전한 장소에 몸을 피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기상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단 1분도 바람이 멈추지 않았다면서 길을 찾으려 움직였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그치고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장갑과 등산스틱 한 개도 잃어버렸다. 해가 또 지려고 해 다시 밤을 지낼 눈구덩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밤을 세우면서 불안한 마음은 0.01%도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는 내가 이러다 죽는다든지 불안하든지 원망스럽지도 않았고 편안했다. 일부러 시계를 안 보기도 했다. 그러다 잠이 들어 깨보니 날이 훤하게 밝아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종 사흘째 강풍이 잦아들자 정 씨는 산봉우리에서 아래쪽 도로를 찾아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하산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후 2시쯤 저 멀리서 하이킹하는 사람을 발견했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사하는 줄 알았는지 손만 흔들어주고 가버렸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 다른 등산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쉘프국에 연락했고 정 씨는 1시간 뒤쯤 구조대를 만나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진택 씨의 생화는 그의 강건한 마음뿐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강철같은 의지,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 등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산행에 나설 당시에도 에너지 바 등이 담긴 백팩, 방안복 등을 잘 갖췄기 때문에 실종됐던 그 시간에도 탈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진택 씨의 생화에 다시 박수를 보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산행하면서 장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보도된 주요 뉴스입니다. 불경계나 늘어난 식자재 및 인건비 부담으로 고전 중인 한인 식당들이 2배 이상 급등한 유틸리티 비용의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렁탕 전문점인 해마루의 경우 지난달 가스 사용료가 8,000달러가 나왔는데 이는 그 전달의 3,000달러와 비교하면 2.5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유틸리티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가격 급등으로 영업비용이 1,000달러 이상 오른 상황에서 가스비 폭탄까지 맞게 돼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른 비용을 메우려면 설렁탕 2,000그릇을 더 팔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미 많이 오른 음식값을 추가로 인생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업주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을 조만간 내린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LA타임즈가 한국의 목욕탕 문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3일 LA타임즈는 만화로 연재되는 옵 코믹 섹션을 통해 한국의 목욕탕은 뷰티 트렌드를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한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9곳의 만화를 신었는데요. 창작한 입체인형 스톱 모션 기법으로 코믹하게 그려낸 이 만화는 한인 작가 정은수씨가 제작과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컷마다 한국의 옛날 대중 목욕탕을 배경으로 캐릭터들이 열탕에 몸을 담그거나 서로의 때를 밀어주는 장면 등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재미와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코에이 USA 직원 157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설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코에이 USA 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전날 노조 설립을 위한 2차 최종 투표에 직원 121명이 참여해 찬성 89표 반대 32표로 과반을 훌쩍 넘긴 74%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노조준비위 측은 연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투표가 진행된 만큼 코에이 USA 직원들이 노조 설립 권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코에이 USA 노조는 가주소매 및 식당노동조합과 연대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도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각종 사업체들이 잇따라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6번의 낙방에도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도전해 결국 45세의 경찰 제복을 입게 된 한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한인 1.5세 안태용 씨인데요. 안 씨는 지난해 7월 샌버나디노 쉐리프국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뒤 24주간의 아카데미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달 26일 졸업식을 갖고 쉐리프 대원 정복을 입게 됐습니다. 안 씨는 오랜 꿈이 이루어져 너무 기쁘다며 본이 되는 경찰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을 보여준 그의 도전정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가주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영향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물에 잠겼던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보험사에 침수 차량 보험 클레임이 접수되고 이들 차량이 경매에 붙여지게 될 텐데요. 침수 사실을 공개하고 판매할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 간 거래나 일부 업체가 이를 숨기고 싼 값에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구매 전에 차량 이력 보고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깨비 뉴스 228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잇따른 겨울 폭풍과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1월이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2월엔 따스한 봄 소식과 함께 아름답고 감동적인 뉴스를 더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